저요? 저는 7일 날. 그동안 관광도 좀 하십니까? 관광하고 싶은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박태환 선수 계획 짧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앞으로 한국 가사는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싶고요. 워낙 1년 동안 해외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나하고도 좋은 시간 보내고 싶고 일단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싶어요. 오늘 내가 스튜디오에 비한 시간 내줘서 정말 고맙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신을 보니까 너무 좋네요. 한 가지만 부탁해요. 이제 장미란 선수 경기 있어요. 네, 오늘 있어요. 박태환 선수가 장미란 선수를 불러주면 장미란 선수 금메달을 딸 수 있지 않을까요? 어제도... 그럴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멘트를 준비했습니다. 불러주세요. 그냥 보고 하면 되나요? 네. 박태환 선수가 장미란 선수를 부릅니다. 다음은 장미란 선수가 출전하는 역도 경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도 경기장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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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